아, 수능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수능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수능이 너무 좋네요. 보이나? 저는 뭐시나? 보이시나요? 저런데? 요새 여기가 또 자랐어요. 요쪽도 좀 자라고 있어요. 탑롤 훈련을 좀 시작했더니 여기가 자라고 있어요.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. 제가 아, 수능이 좀 쪘다. 아, 참. 손가락이 쥐이 됐다. 지금, 지금, 지금 뭐라고? 지금 클릭해. 아까 하시던 걸로. 자, 시작. 자, 괜찮아요? 뜯으라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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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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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아... 나 계속 트여야 되지 아... 아..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깜짝 놀랄게 사이드로 응? 나를 상대로 사이드로 치는 수 있겠어? 잡았다 더 당겨야 돼! 더 당겨야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보이면서 나보다 낫나? 양양이 말하자면 안돼! 아, 뱉엉 아, 뱉엉 아, 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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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행복한 거 끝났어 끝났어 자 오늘 영업 여기까지 끝났어 안녕 안녕 안녕